저희가 이제 워머를 준비하는데 워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5만원 가격이나 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가격적으로 그렇죠. 가격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있는 시간이고요. 내가 이렇게 가격을 모르고 와요. 5만원. 길이가요 고객님. 진짜 엄청 길죠. 그리고 이게 니팅 짜임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설명드리는 사이에 이 브라운은 매진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목에 하고 있어요. 네. 예뻐요. 그냥 원피스에. 진짜 이거는 약간 초겨울부터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난 링크가 너무 부담스러워. 이것만 딱 걸쳐주셔도 너무너무 예쁜데 살짝 접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요. 이거를 길이가 아까 되게 길었잖아요 고객님. 그래서 살짝살짝 어깨로 이렇게 좀 내려볼까요. 이렇게 하시면요. 진짜 우리 시상식에 보면 연예인들이 링크를 딱 걸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연출을 못해도 고런 느낌처럼 고객님들이 스타일링 하실 수 있게 길이와 폭과 이 센스가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또 연출하실 수 있어요. 예쁘다. 이게 사실은 긴 머플러는 막 풀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흘러버려요. 근데 이거 그게 아니라 착 감기는 느낌으로 터틀넥 싫어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하면 진짜 더 이상 다른 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5만원이나. 5만원 가격이 떨어지고요. 칼라 살짝 한번 보세요. 칼라가 블랙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베이지 칼라가 있는데 베이지는 얼굴 하이 보이는 반사판 칼라. 맞아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제일 인기가 많은 그레이 칼라가 있고요. 그다음은 브라운까지. 워머 하나 하시고요. 그리고 하신다 해도 가격이 9만 8천원, 13만 4천원 이 정도밖에 가격이 안 돼요. 5만원 가격이 나요. 이번엔 약간 5만원입니다. 긴lar 감사합니다.